오늘은 산삼을 한뿌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지인이 강원도 야산에서 채취했다고 하는데 4구짜리 산삼 한뿌리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잎이 4개죠. 산삼은 원기회복과 당뇨병개선 특히 사포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암작용을 하는 걸로도 유명하고 노화예복 및 성기능활성화 혈압 및 혈행개선 등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두분이 생겼고요. 산삼 한뿌리를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구짜리 산삼인데 정말 먹어보고 정말 몸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삼 한뿌리 좋은 산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